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Who cares? 진짜 관심 없어 우리 그냥 매크로만 볼래? 이런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된 기업도 있잖아 근데 금요일날 사실 애플도 빠졌죠 대형주들 다 빠졌고 빅테크랑 모든 IT 기업들이 4월 한 달만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 10%가 넘어요 평균 그래서 그만큼 실적에 대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 내용만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55%의 S&P 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80%의 기업이 EPS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72%의 기업이 매출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익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7.1%입니다 3월 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너무 좋아요 3월 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4.1%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좋아졌죠 지금 겨우 한 달 지났는데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이 12.2%나 돼요 5년 평균이 7.1%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좋은 숫자고 10년 평균이 4%예요 4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숫자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황당하다이보다 정말 놀라운 것은 순이익 마진율이 12.2%인데 1.4분기가 어땠어요 엄청나게 코스트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아 그렇죠 원자재 비용이 원자재 비용 올라가서 노동 인금량 상승 올라가서 다 올라갔다고 했는데 순이익 마진율이 12.2%가 나와요 이거는 뭐 뭐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격 증가 다 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게다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인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했던 기업들 보시면 애플도 발표했고 아마존도 발표했고 또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요 구글도 발표를 했고 뭐 다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빅테크 큰 기업들은 다 했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계산해도 그거에 대한 일드만 계산해도 거의 2%입니다 그걸 이제 주주 환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거기다 배당 수익률 1.4%니까 전체 지금 3.4%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저는 비싸다고 얘기를 못해요 다들 막 버블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버블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지금 PER 12개월 포워드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 18.1배예요 5년 평균 18.6배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P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히스토리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이 과거의 10년 평균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닌데 빠지면 이건 정말로 걱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안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별로 본 게 없고 아니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을 반영을 언젠가는 하게 돼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계속 분기별로 좋게 나오면 이거는 엄청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다 기업의 실적을 보고 실적을 믿고 버텨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매크로하고 기업 실적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 실적을 보는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돈 잘 버는데 다음 분기에도 더 실적 잘 나온다는데 근데 매크로 이슈 때문에 같이 막 무너지고 있으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현상이 보통 일어날 수는 있는데 실적과 괴리가 벌어지는 기간이 정말 금융위기 때도 오래 가진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최대 길었을 때 3개월입니다 2008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8, 9, 10월달 이 세 달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좋은 주식을 더 던져 왜냐하면 그냥 who cares이었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반등이 일어나면 다 돌리죠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이었던 때도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종목 실적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10% 올랐어 근데 그 다음날 5%, 6% 빠져요 이건 정말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 현금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한 두 달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버티지 못하시면 돈 못 벌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버티지 못하면 정말 돈 못 법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주식을 투자를 했는지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고 썼었을 때 정말 좋은 아파트고 이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구입을 하셨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냥 말로서 한 가격이 갑자기 10% 올라갔어 근데 그 다음날 6% 빠졌어 거기다 그걸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셨고 공부를 했고 내가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믿고 있고 하면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그냥 버티시는 게 맞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하시더라도 내가 그 기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서 지금 미국 주식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면 이것만큼은 버텨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지혜까지도 아니고 그냥 채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투자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이 변동성에 내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도 막 투명해버리고 그러다 나중에 반등했을 때 멘탈까지 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쓰시기 때문에 내 돈이면 다 그냥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게 아니라 빨리 내가 돈을 벌고 싶어하지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은옥찬치 않는데 해징도 없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SK하이닉스니까 SK하이닉스를 선물을 갖다가 6배를 지른 거예요 작년에 되게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깨진 거죠 현금 다 날라간 거죠 근데 그게 9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어쨌든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11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버티실 수 있으시려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안타랩 같은 경우에 4월달 한달의 수익률이 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똔또 똔또인데 만약에 자산배분을 갖다가 채권을 들고 계셨으면 그 한달 4월달이 굉장히 페인풀해요 마이너스 7%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배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든 주식이든 간에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다음에 이런 변동성 장애 중간선거의 해가 가장 힘든 해라고 이미 말씀을 거의 수십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이 종목이 좋다고 얘기해서 그걸 몰빵을 질렀다라는 얘기는 그건 욕심이죠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건 투기죠 그래서 제발 말씀을 드리지만 투기를 해놓고 막 남한테 뭐라고 하죠 블레임을 한다는 남한테 자기의 책임을 영어로 하세요 욕도 영어로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 그냥 대놓고 막 반말에 욕에 별거 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대부분 딱 보면 다 지금 한 종목의 몰빵 아니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몰빵 아니면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물론 제가 다 맞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투자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항상 구성을 하시고 투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314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